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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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보니 지금은 중학생이 된 녀석이 어릴 때 태권도 도장 다닐 때 생각이 나 엄마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 네? 이것이 뭐다냐? 이거 우중이 어릴 때 태권도 학원 다닐 때 썼던 허리띠잖아. 그땐 우리 엄마 치매 진단 받기 전이었는데. 엄마가 치매를 앓기 전 기운 펄펄하고 정신 말짱하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마는 손주 우진이를 정말 끔찍기도 이뻐하셨습니다. 할머니 태권도 학원 갔다 올게요. 아이고 그래 그래 우리 우진이 오늘도 발차기 날라차기 엽차기 뒤차기 다 차불고 거기가 하고 아냐? 네? 그런데 엄마는 우진이가 나가는 그 팀 모습을 보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금쪽같은 손자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가 가만히 있어봐. 몇 년이요? 유치원때부터 다녔는데 4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왜 계속 거물띠만 준냐? 아들 우진이는 태권도를 시작한 지 4년이 넘어 검정띠를 메고 다녔는데. 엄마는 이 검정띠가 영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고 계시던 수저를 밥상에 세차게 내려놓으며 이러신 겁니다. 애미야 암시롱도 이건 아닌거 같으니? 어? 뭐가? 태권도 하고 말이여. 앞집 순식이는 빨간 놈으로 흐릿띠를 줌시롱이래. 어째서 장차 대통령이 될 우리 우진이만 시커먼 놈으로 줬대요. 어? 그 태권도 하고 못쓰겄다. 당장 다단대로 바꿔부러. 아휴 난 또 뭐라고. 엄마 태권도띠 색깔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몇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께는 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는 손자가 검정띠를 메고 체육관에 가는 모습만 보면. 아이 제것이 아닌데. 암만 생각해도 제것이 아니여. 어머니마. 하시며 도리질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 녀석이 다니는 태권도 사범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태권도 사범입니다. 사범님 웬일이세요? 혹시 우리 애가 뭐 잘못했나요? 아 그런게 아니고요. 아까 우진이 할머님이 다녀가셨는데, 자그거 저 도복띠를 바꿔달라고 떼를 쓰셔서, 일단을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가시게 했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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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죄송해요 사범님. 제가 말씀 잘 드릴게요. 사법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막 전화를 끊으니 밖에 나가셨던 엄마가 몹시 화가 나신 모습으로 현관문을 세차게 닫으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그만 무엇이 그리 잘못 보여가지고 잘못을 했다고 시커먼 놈으로 주냐고 시커먼걸 그래서 내가 아주 혼쭐을 내버렸어 그 현상이 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직까지 모르고 있더만 저는 그런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찾아간게 부화도 나서 짜증을 팍 내버렸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지 돼 그리고 선생님을 왜 찾아갔는데 아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살겠어 뭐요? 그럼 니 시방 나가 잘못했단거요? 그러게 아이고 그려 그려 늙으면 여기서 죽어야 이제 살아서 못했을까 아 진짜 엄마 뭐라고 구박덩이가 나는 오늘 저녁부터 밥 안먹고 그냥 내일 바로 뒤져볼란다 엄마 진짜 하시면서 당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초등학교 2학년 네네 맞아요 할머니 그런데 다음날 또 검정띠를 두르고 도장 가는 우진이를 본 엄마는 에비야 나 약 좀 쓰게 6천만원 줘봐요 어? 얼마를요? 6천? 어디 아프세요 엄마? 그래 내 마음이 아프다 싸게 싸게 줘보라니까 그리고 엄마는 급히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는데요 잠시 후 환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장의 어떤 우진이도 돌아왔죠 우진이 왔니? 엄마 나오나? 근데 너 허리띠가 왜 노란색이야? 아들 녀석의 허리에 샛노란 허리띠가 둘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신 친정엄마는 아따 이쁜거 아이고 그 세상이 귓구멍이 인지야 뚫려는 거 같네 우리 손주이는 역시 노란색이 겁나게 잘 어울려요 엄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뭐야 아까 에미가 준 돈 6천원 어디다 쓴 줄 알아? 6천만원이래 멘토 6천원이 6천만원 되는 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대상할게 그놈으로다가 천원은 음료수 한 병 사고 나머지 5천원은 음료수 담은 봉지에 넣어갖고 태권도 선생님한테 주고 왔대 선생님한테?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아 왜 그러기를 봐라 벌써 약발이 바로 맥히자래 역시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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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리가 최고란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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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당신의 행동에 몹시 흐뭇해하셨어 어 행복해하시고 가셨어 다음날 사범님께서 아들 편에 5천원을 돌려보내셨더라구요 아휴 저는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러게 또 한바탕 소동이 지난 후 아들 녀석은 태권도 도장에 갈 때마다 조그만 보조 가방을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뭐냐고 물었더니 아들 녀석이 제 귓가에 대해 대고 여기에 검정띠 가져가는 거야 할머니가 노란띠 메고 가는 걸 좋아하시니까 검정띠 가지고 가서 바꿔매고 그래서 저기 정대 명분이 감사합니다.